롤드컵 우승 선수들에게 롤드컵 우승은 정말 꿈같은 순간일 겁니다. TRX는 2022 세계 채널이예요! TRX는 다 됐습니다. T1는 셀슈입니다. 그들은 다 됐습니다. 승자와 패자가 존재하는 혹독한 승부의 세계에서 그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. 다시 도전합니다. G2는 스프링입니다. T1의 첫 번째로 롤드컵 우승은 롤드컵 우승입니다. 그들이 걸어오는 길은 절대 쉽지 않습니다. 하지만 그들은 꿈이 있기에 앞으로 나아갑니다. 으로써 에너지. 우리는 제 상황에서 다이프콘이 나아올요! 세 가가가가AYA가 라이브콘이 나아올요! 이 과제화는 기회가 전부 마지막일에 다이프콘이 나아냈죠! 다이프콘이 나아올요! 다이프콘이 나아올요! 다이아나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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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이프콘이 나아올요! 다이아나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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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스포츠의 발상지 한국 모든 것이 가능한 물의 월즈 이곳에서 그들의 치열한 결전이 시작됩니다 과연 이 영광은 누구의 것이 될까요? 이 영광은 어떻게 될까요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